봐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어 여기서 놔주고 니 엄마 따라서 보내면 그 오라줏이 내 딸 하영이거 된다는건데 암만해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어 여, 여보세요 남준아, 나야 엄마 전화 당장 가! 야야야야! 그 총 못 내려놓네 노랗게 사람 잡을 거네! 안 돼! 어머니, 어머니 오지 마세요! 여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들어오지 말라니 오지 마세요, 여기 위험해요 누가 총을 쐈어요 위험해요, 여기 계세요 아니야, 나도 같이 들어가 남준이 하나 있잖아 여보세요, 남준아, 남준아 내가 회장님, 경찰 대 uso 빨리 여론 빠져나가야 합니다 김남준이 조혜라에 몰아주신 양도서류 같은 거 있나 투정 얼른 없습니다 김남준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박 회장 저격권은 김남준이한테 덮어씌워 자 뒤에 있어 회장님 오기 전에 CCTV 고장 내놓고 관리인 기절 시켜놔서 우리의 흔적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 나가셔야 됩니다 자 박 회장 수순부터 있나 확인해 가망이 없습니다 서두르십쇼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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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